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민욱 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거 조금 알고 갔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입문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걸 시험을 보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전체적인 개념만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한 3개의 파트로 조금 나눠 놨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 번째 파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부 다 전력사용 시설물인데 그러면 전기과도 아닌데 나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기하고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진짜 우리가 이러이렇게 제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게 축약이 되고 축약이 되고 축약이 돼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지금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보시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입문편 우리 첫 번째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고요. 한 번 가보죠. 자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태양광 발전 설비의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땅이 있고요. 어레이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기실이에요. 되셨나요? 자 뭐 전기실이 굉장히 클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상 어레이가 더 많은 부지의 면적을 차지를 하고 전기실은 진짜 쬐끔해요. 자 중간에 풍력발전소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풍력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레이만 태양광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이 아니다. 이게 이러한 부지의 면적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용량이 얼만큼? 그리고 이 용량이면 한 이 정도 부지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사실 보시게 되면 1.2MW라는 겁니다. 자 메가니까 10에 6승 정도? 그 정도 W. 우리가 W라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시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줄퍼세크. 시간당 얼마 그럼 일을 하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던 거는 뭐 형광등이라든지 요즘에 형광등 안 쓰니까 뭐 스탠드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또는 전자레인지에 써있는 그 왓드 뭐 키로왓드는 뭐 10에 3승이니까 키로왓드 왓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발전이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설비 용량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한다. 이런 거. 그리고 이 정도를 내면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포탈에서 그냥 이 용량 치시면 몇 평?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2만 7천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제곱미터 정도 필요하다. 결국은 어레이를 많이 깔아야 발전 용량이 증가한다 해요. 전기실 진짜 요만하타니까요. 되셨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땅 사러 가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땅 사셔야 되고요. 그 땅이 이렇게 좀 어디에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한정계통에 잘 연계될 수 있는 거. 사실 위치가 발전소 근처네요. 사실은요. 그래서 계통 연계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풍력발전도 있고 이렇다 보니 기존에 어쨌든 좀 특수한 경우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이러한 어레이의 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실 그리고 계통 연계 그리고 땅을 사러 가야 된다. 그럼 땅을 사러 가면 허가도 받으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발전소를 하네니까 뭐 그런 허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요. 어? 땅을 사긴 하는데 무작정 살 수는 없죠.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아 이런 것들 검토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요. 좀 해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주위에 피해를 안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되셨죠? 이런 것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뭐지? 뭐 이런 겁니다. 되셨죠? 가볼까요? 그럼 태양광 발전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얘를 왜 하지? 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rps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 rps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키워드가 뭐예요? 50만 킬로와트.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그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걸 의무화했다. 그걸 우리가 rps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상들을 제가 몇 개 나열해 봤어요. 한수원이라든지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발전소까지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등등 그리고 여러 발전 사업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용량 자체가 본인 발전 용량이 50만 킬로와트가 넘어가는 그런 발전소는 반드시 본인이 생산하는 전력을 일부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면 그 발전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든가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하는 REC라고 하는 걸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발전소를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경을 만들어서 이걸 충당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게 좀 더 빠르고 경제적이야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RPS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형성됐으니 여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본을 가지고 되셨죠. 그걸 우리가 RPS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PS 제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 목표를 결정하겠다. 의무량도 결정하고 이것도 관리하고 그래서 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이거를 하고 발전량을 신고하고 거기에 맞게 REC를 발행받고 그걸 가지고 나는 전력시장에 들어가서 발전사한테 REC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판매에 대한 전력량 자체를 한전에 판매하기도 해서 연계, 개통 연계도 해서 이러한 전력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RPS 제도와 REC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두 번 들어오네요. 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판매 목적이다. 이런 거예요. 판매 목적이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S&P라고 하는 개통 한계가격이라고. 여기 있죠? 개통 한계가격. 개통 한계가격입니다. 죄송해요. 한계가격이고요. 그 다음은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발전사가 필요로 하는 REC 이거를 총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S&P라고 하는 개통 한계가격으로 한전에 이걸 구매하고 나는 그걸 한전과 계약 체결해서 판매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REC는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그 13개의 공급의무발전사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중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건 REC의 가중치를 줘서 조금 더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거는 발전 지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여기서 지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지목이라는 건 땅의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땅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많이 아실 수 있기는 하겠는데 우리가 보통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대지라든지 또는 이런 그 목적에 맞게 땅에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지목이라고 합니다.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어쨌든 그러한 지목에 따라서 가중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건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라든지 또 약간 이런 쪽에 수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시면 아마 조금 많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예산하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발전량 거기에 한전에 파는 금액 그리고 REC를 부여받은 거에 내가 특정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네 그것까지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연매출을 창출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RPS 제도에 뛰어드는 그 사업 자체 그리고 그때의 발전을 어떤 걸로 할 거냐의 목적이 태양광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 태양광 입문의 첫걸음이죠. 되셨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에서 이러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보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라고 있는 게 있고 태양열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태양광이라고 하는 건 빛 그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걸로 해서 전기를 직접 넘기는 거고요. 그 다음은 태양열 발전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열은 태양의 열 에너지로 물을 데워서 뭔가 발전을 이루는 거라서 사실은 용량이 커지지 않는 이상 커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지별을 통해서 난방과 온수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그 태양전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해서 그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바꾸는 장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태양전지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태양전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셀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이걸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소자 이걸 우리가 태양전지 셀이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하나의 집합체로 유닛으로 만들어 놓은 걸 또는 제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모듈 여러 말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듈이라든지 패널이라는 말도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제품화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태양전지 패널이라든지 태양전지 모듈, 그냥 모듈, 패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대라는 말도 있네요. 공식적인 명칭은 가대고 우리는 지지대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걸 우리가 지지대, 가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동으로 조절, 자동으로 하는 거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저는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고정형의, 경사각을 갖고 있는 고정형의 형태의 가대를 사용을 하고 여기 위에 이 가대에 이렇게 패널을 이쁘게 만들어서 잘 접속을 해놓은 걸 우리가 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드를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잘 가대에 부착시킨 다수의 태양전지 하나의 집합체를 어레이라고 한다. 뭐 어려움 없으시죠? 여러분들 익히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또 진지하게 하고 있네요. 잘 되셨죠? 그 다음에는요. 자,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인버터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태양광발전설비 처음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 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PCS라고 얘기했습니다. Power Conditioner System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우리 그냥 PCS로 가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인버터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태양전지에서 발생된 직류전류를 우리로 필요한 교류전류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갈까요?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정류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방 속에 하나씩 있는 거? Adapter? 그 정도 기억하실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인버터 되셨죠? 그 다음은요. 자, 변환효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기를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기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얼마가 손실이 됐지? 이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손실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그 손실이 입력분의 얼마만큼의 손실이 됐냐? 결국은 입력이 얼만데 출력이 얼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버터 효율도 있고요. 모듈 효율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하고 가끔 0.98이라든지 그냥 소수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것들이 되나요? 자, 모듈 만들어 놓고요. 인버터 만들어 놓고 잘 접속해서 변환까지 잘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배전계통이라고 하는 곳에 계통 연계할 겁니다. 왜요? 우리 S&P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S&P 받으려고 배전계통에 연계한 겁니다. 그럼 그 배전계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공식적인 명칭이기는 한데 그죠? 그냥 한전측 선로라고 생각하셔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전기를 받을 때 그 배전계통에서 예, 분기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책임 한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태양과 발전설비를 만들어 놓고 그 배전계통에 연계할 때 그걸 우리가 계통 연계, 연계점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전기를 받았느냐 아니면 생산된 전기를 보냈느냐에 대한 차이지 사실상 모든 전력사용 시설물에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쪽에 연결되는 걸 우리가 배전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경사가. 설마 이거 경사가 모르시지 않으시겠죠? 아까 전에 고정각에 이렇게 딱 경사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경사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10도 이상? 뭐 90도까지 쓰기도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선호하는 각은 30도에서 36도 정도? 그 정도?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세요. 그 정도 각도. 결국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쪽도의 경사각을 얘기를 하고요. 방위각. 사실상 방위각은 태양과 모듈에서 해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남쪽을 정남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0도로 했을 때 얼마만큼 틀어져 있지?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방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되셨어요. 그 다음은요. 부하는요. 부하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소 입장이잖아요. 발전소에서 결국은 부하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전기를 유용한 에너지의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설비 자체를 우리가 부하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집 냉장고 부하고요. 우리 집 TV 부하고요. 스탠드 부하고요. 그러면 발전소 입장에서는 우리 집 자체가 전부 다 부하가 되겠죠. 그럼 우리 집에 모여있는 우리 집 아파트 또 다세대 또는 단독 전부 다 부하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들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그저 전기기기 그런 걸 우리가 부하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렇죠? 나와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고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다. 결국은 우리는 220을 공급하고 정전압을 공급하는 개통이기니까 전류를 많이 쓰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될 겁니다. 부하 결국은 고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요. 부하 전류. 어? 얘 나오네요. 결국은 부하가 증가하면 전류를 많이 보내줘야 하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 이 정도? 부하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제가 태양광 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조금 표현을 해놔서 특정 온도 1조량에서 태양광 발전장치에서 출력단자에 연결돼서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 결국은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발전소에서 시작했으면 발전소고요. 또는 어디서 시작하면 변전소에서 시작했으면 변전소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될 거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설비 용량이라고 하면 사실상 어떠한 설비, 어떠한 발전소, 어떠한 기기 그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건 정격 출력을 얘기합니다. 출력 입장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입력도 있겠네요. 그렇죠? 입력과 출력은 다른 거예요. 왜요? 효율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되셨죠? 중간에 손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눈에 보이는 값, 얼마큼 출력이 됐지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설비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요. 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 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그 어레이에 모듈이 전기적으로 접속된 하나의 직렬군,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의 군을 스트리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여서 선별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네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나와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전지, 어레이, 인버터, 거기에 사용하는 배선, 거기에 각종 전력 사용, 시설물,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된 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의 용어는 나중에 한 번씩 더 나올 겁니다. 본 강의에서도 많이 나올 건데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게 1조 강도 1조량입니다. 1조 강도 한번 가볼게요. 단위 시간당 표면에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왓드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 당 해서 왓드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되어있죠. 우리가 왓드라고 하는 단위는 어떤 거라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 써놨어요. 줄이라고요. 근데 사실 왓드는요. 저기 나오는 건 시간당이라서 줄 퍼 세크 단위입니다. 초당, 초당 얼마큼 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예, 말씀드렸죠? 냉장고 몇 킬로와트? 전자레인지 몇 킬로와트?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0킬로와트, 1,000킬로와트, 큰일 날 뻔했네요. 1,000와트, 1,000와트 전자레인지로 냉동식품 해동이 안 되죠. 잘. 오래 걸리시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2,000와트짜리 또는 3,000와트짜리 용량이 큰 전자레인지는 30초만 되어도 금세 막 해동되잖아요. 결국은 그 줄, 초당 줄이 다르기 때문에. 3,000와트는 3,000줄이라는 얘기잖아요. 느낌은 되셨죠? 초당 3,000. 그 다음에 1,000와트짜리는 초당 1,000줄. 3배나 빠르니까. 그렇죠? 30초가 아니라 10초에 해동이 되는 거. 이런 느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조 강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위 면제 때 얼마큼 에너지가 오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1조 강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1조 량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시간이 곱해져서 양쪽으로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에 전자레인지의 출력을 얘기했다면 양으로 나오면 양으로 나오면. 그렇죠? 여기 사실 죄송합니다. 여기 아워가 붙어있어야 돼요. 초가 붙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교정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요. 양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 내에. 그래서 얼마만큼 시간 내에 에너지가 도달했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양을 얘기합니다. 적산한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줄은 맞아요. 줄퍼 미터의 제곱. 그래서 줄퍼 세크가 왓드 단위여서 이것이죠. 세크를 곱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단위 얘기할 때 왓드 아워라고 하는 단위를 좀 더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전기 요금을 계산할 때 왓드 아워 단위를 사용하니까. 되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서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왓드라고 하는 건 뭐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큼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는지 우리 태양광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퍼 세크 얼마 시간당 얼마만큼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그쵸? 시간당 한 시간당. 뭐 사실 우리가 초단위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뭐 그건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왓드 시, 왓드 아워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해요. 왓드 시는 조금 옛날 표현이긴 한데. 그렇죠? 왓드 아워가 좀 더 많이 표현을 쓰시는 편이에요. 자, 일정 시간 동안이니까 시간이 곱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대부분 전력 사용 시설물에 표시되어 있는 그 출력값을 얘기를 하고요. 그럼요. 이 왓드 아워라고 하는 건 그 출력값에 내가 얼마큼 시간을 사용했지? 그렇게 되면 왓드 아워라고 하는 걸로 전기량, 전력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만큼 내가 얼마큼 썼는지 사실상 여러분들이 전기 요금으로 지불하고 계세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에서는 사실상 왓드 피크라는 단위가 가끔 보이세요. 그런데 이 피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피크 있으나 없으나 그냥 왓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피크가 붙어있다라는 건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모든 조건이 최적화되어 있다. 그 기기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동작했을 때 그때 나오는 출력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듈에 이게 제일 많이 적혀 있어요. 모듈이 제일 좋은 조건에서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전기의 에너지를 잘 변환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를 우리가 표현을 해서 요즘에는 450WP 이런 것들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앞에 K자가 다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M자가 다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K가 붙으면 키로, 왓드, 피크, 그 다음 키로, 왓드, 아워, 키로, 왓드 이런 식으로 키로가 붙어있으면 그 단위가 1000단위인 메가는 16승단위인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한 가장 입문에서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발전사업자가 되시고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거나 또는 그런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입문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한번 강의, 두 번째 강의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